곧이어 작가의 서랍이 방송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세 사람이 우연히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두 번째 사람은 한쪽 다리를 만졌고 세 번째 사람은 꼬리를 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에게 코끼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코끼리 코를 만진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하고 물렁물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만진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둥글고 굵은 기둥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고요. 꼬리를 만진 세 번째 사람은 꽃처럼 길고 가늘게 생겼다고 묘사했습니다. 코끼리를 만진 세 사람은 각자가 본 것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장림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자성어로는 맹인 모상이라고 하죠. 마치 전체를 다 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장림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각자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라도 세 명만 모아서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부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연인관계를 누구는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는 조국을 향한 사랑을 말할 겁니다. 혹은 자신이 키우는 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빛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제한된 일부인데요. 동물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돌고래가 듣는 저음이나 고음은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의 극히 일부만 듣기 때문이죠. 사람은 객관적인 현실을 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만의 현실을 보며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혹은 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이름 짓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더는 믿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는 사실 모두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최초의 믿음은 으앙 하고 울면 엄마의 모유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든 너무 심각하다고 믿는 것인데요. 가령 이불에 오줌을 산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전에는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노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광고를 믿고요. 신문기사를 믿고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 물물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모두의 약속과 믿음이 없으면 돈도 인쇄된 종이장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자유를 믿고 사람을 믿습니다. 가족을 믿고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믿으며 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를 믿죠. 혹시 내가 너무 아무 이야기나 믿으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사실은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요. 언젠가는 나에게 보상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요. 돈이라고 부르는 지폐가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과 물건을 바꿔가집니다.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었던 환자도 의사의 말을 믿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신가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사람을 들으셨습니다.